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 영상에서는 집의 공간에서 풍수의 급수자리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창가가 왜 그 재물이 들어오는 집이 되기 위해서 중요한 건지 그리고 돈복 터지게 만드는 그 올바른 또 창가의 그 풍수방법 여러분들과 함께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. 집의 그 구조에 따라서 창문이 그 동쪽과 또 남쪽에 난 그런 경우라면 그곳은 또 항상 그 청결하게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. 또 유리에 그 먼지가 없게 늘 그 관리가 되고 있다면 집에 또 운에 직접 그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니까요. 창이 그 재물을 불러들이는 그 목적으로 또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. 창을 그 풍수에서는 바람의 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. 바람이라는 게 그 풍수의 기본인 그 풍을 의미하는 것이니까요. 그 풍의 그 눈을 창으로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. 불안에서는 그 풍의 기운 또 풍의 그 순환이 활발하다는 걸 뜻합니다. 풍의 그 순환이 결국 그 풍수에서 지향하는 제일 그 최적의 그 공간 조건이 되니까요. 이 상태에서 그 집은 또 재물복 터지는 데는 더욱더 좋다는 것이죠. 그러나 그 바쁜 일상에서 우리가 그 매일 또 창 전부를 그 걸레질 난다는 것.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. 이런 경우에 가장 또 좋은 그 풍수 방법은 바람의 그 눈 역할이 될 수 있도록 눈의 크기라는 그 암세가 있거든요. 그래서 무조건 그 커야 한다는 건 아니니까요. 창가를 보시면 그 사람 손이 자연스럽게 닿는 그 위치의 한 곳을 정하셔서요. 창문 안쪽에서 여러분들께서 그 소금물로 살짝 적신 그 거즈로 한 번씩 닦아주시면 좋은데요. 항상 그 거즈로 닦은 후에는 그곳에 집에 있는 그 방향제를 살짝 그 뿌려주시면 아주 좋습니다. 물론 그 뿌리는 양은 분사한 후에 그 자국이 남지 않도록 아주 살짝 조금만 그 뿌려주시면 되겠죠. 이렇게 되면 그 풍수에서 그 바람의 눈이라고 하는 그 창을 통해서 부와 그 재물이 크게 그 유입이 되는 그 개한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. 풍의 순환이 그 막히지 않고 또 활발하게 그 통하는 그런 집을 의미하니까요. 이런 경우에 또 재물복 받기에는 더욱 유리한 그런 조건이 되는 것이죠. 오늘 간단히 여러분들과 함께 재물복 터지게 만드는 그 창가의 그 풍수방법 살펴봤습니다. 영상을 들어주신 구독자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런 그 생활 풍수방법으로 재물운의 그 개한 효과로 크게 그 유입되는 그 돈복 받아보시기 바랍니다. 저희는 다음에 더 나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